파인애플의 이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과일에는 몇 가지 뛰어난 특성이 있다. 겉으로 보면 뾰족하고 거친 질감 때문에 이상할 수 있지만 일단 자르면 놀, 날 수밖에 없다. 파인애플은 자르면 금빛이 띄고 즙이 많아져 군침이 돌게 한다. 이 과일에는 열대의 풍미가 담겨 있으며 그 달콤하고 새콤한 맛의 조합은 특히 더운, 날 독특한 조합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특성뿐만 아니라 파인애플을 먹으면 엄청난 영양분을 섭취할 수도 있다. 계속 읽어보고 파인애플 섭취의 놀라운 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파인애플의 5가지 놀라운 2.1. 소화를 개선한다. 파인애플은 불용성, 섬유질이 풍부한데 이 섬유질은 수분에 노출되더라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불용성, 섬유질은 내장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개선한다. 섬유질은 또한 장 건강을 개선하여 신체에 독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피부 상태도 최적으로 만들어준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단 음식이 당길 때 파인애플을 먹으면 좋다. 수분과 섬유질을 제공하면서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 이 과일의 혜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파인애플은 단백질의 이점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소인 브로멜라인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이 장에 도달아 면 음식물의 분해와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한다. 동시에 위산역류 및 속쓰림의 증상도 감소시킨다. 2. 심장 건강을 돕는다. 파인애플 섭취의 또 다른 이점은 심장마비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이다. 2. 맛있는 과일은 혈전을 막고 혈소판이 혈관벽에 붙거나 쌓이는 것을 방지해준다. 심장 문제가 있다면 의사의 지침을 따, 느는 것에 더해 주기적으로 식단에 파인애플 한 조각을 더해보자. 파인애플은 칼륨함, 량 덕분에 혈액순환을 돕고, 죽상 동맥 경화증의 영양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된다. 3. 영양소에 뛰어난 원천이다. 그렇다. 파인애플은 전반적인 건강에 아주 좋다. 하지만 송, 겨져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걸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파인애플에 함유된 영양소에 있다. 우리는 이미 브로멜라인에 대해 여러 번 업, 급했는데, 이 효소는 최근 의학회에서 그 효능과 양용 가능성에 관해 고도로 연구되어 있다. 이에 더해 파인애플을 20mg만 섭취해도 망간의 하루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 무기질은 활성산소를 막아 다음에 역할을 한다. 면역력을 향상한다. 신, 경계 및 내 건강을 강화한다. 페슘의 흡수를 촉진해 뼈를 형성하고 재생한다. 포도당 수치를 조절한다. 이 모든 효능을 얻기 위해 오직 필요한 양은 하루에 5mg뿐이며, 이는 파인애플 1조각 정도 되는 양이다. 4.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파인애플 한 조각은 비타민C 75mg을 함유하고 있다. 너무 적은 것 같은가? 평균적으로 여성은 하루에 비타민C 75mg을 섭취해야 하며, 남성은 90mg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파인애플 1조각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1량을 모두 함유한 셈이다. 이러한 비타민C 함량으로 인해 파인애플 다이어트 같은 파인애플을 기반으로 하는요, 법들이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권하지 않는다. 파인애플이나 다른 과일 하나만 온종일 먹기보다는 하루에 여러가지 과일을 조금씩 먹는 편이 더 낫다. 5. 암을 예방한다. 브로멜라인은 항암제보다도 암세포를 더 잘 막는다. 항암제인 플로로오라실은 최근 수십 년간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위에 효능에 더해 파인애플은 몸의 세포나 조직을 손상하지 않는다.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것을 멈추지 말고 치유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기적인 식단에 파인애플을 더해보자. 이, 점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식단에 더하고, 잊지 않다면 더하길 바란다. 모든 식품군을 골고루 포함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고, 파인애플이 아주 좋은 선택임을 기억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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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